일단 치즈가 터질까봐 내 생각에는 위에 이렇게 나갔나 싶기도 하고 오늘 갈 곳은 어딘가요? 오늘 갈 곳은 퐁스키친이라고 퐁스키친 피자하고 떡볶이가 유명한데 떡볶이는 해물떡볶이 떡볶이 괜찮아 이게 국물이 많이 있는 스타일 아니고 맵기 조절할 수 있으니까 맵기는? 너는 내가 맵질이 아 그래? 그럼 1단계로 떡볶이가 약간 매콤하니까 부드러운 걸 주워보자 그래그래 공무원은 노동자의 날에 해당이 안 되거든 안타깝고 이걸 하는데 버섯 스모크 치즈 피자로 그래그래 사장님 여기 치즈 해물떡볶이 하나랑요 그리고 버섯 스모크 치즈 피자 하나 주세요 맵기는 2단계 1단계도 살짝 맵기하는데 아 그래요? 2단계로 할래? 2단계 2단계? 3단계 커피맥주가 시그니처긴 한데 나는 뭐 홍맥주 좋아하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그냥 그래 난 마걸이 좋아해 우리 뭐 세트로 묶일 수 있는 건 없지 아 다 커피맥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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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업로드 주기가 어떻게 돼? 이거? 내가 보기는 하는데 내가 안 바쁠 때 내가 안 바쁠 때 수익기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세요 버드바이저 3개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아 새우가 있어? 아 이거 아는 맛 이거 아는 맛이 아는 맛이 무서웠어 나 치즈가 온전해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생각보다 안 넣은 것 같은데? 응, 괜찮은데? 지난번 보다 안 넣은 것 같은데? 내가 그 정도 맥주를 안 넣었구나 무려 2단계인데 무시다 여기가 그게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그냥 또 생각날 때가 있어요 떡볶이가 떡볶이랑 이 필살이 좋아하지 딱 맞고 떡볶이 떡볶이